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동구 소재 5개 대학을 방문해 진행한 청년과의 토크콘서트 톡톡이 청년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. 토크콘서트는 박 청장이 청년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대학생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곳들이 모두 있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